투표는 우리의 힘. 투표 2006. 커뮤니티의 힘을 키우기 위한 투표. 첫걸음은 유권자 등록입니다. 자격 있는 한 신입권자 중 54%만이 유권자 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주권자와 서류미비자까지 포함하면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4분의 1의 목소리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캠페인 참여단체들이 도와드립니다. 유권자 등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민족학교, 한국노인상조회, 한미연합회, LA한인회이며 9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여러분이 찾아갑니다. 또한 저희 캠페인 추진위원회에서는 유권자 등록 캠페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특별히 커뮤니티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자원봉사 신청은 323-937-3718 또는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투표는 우리의 힘. 투표 2006은 캠페인 추진위원회가 함께합니다.